이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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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난 단독해지 먹어야 됩니다! 하하하하하하하 상사가 곱질로 나한테 내기를 거는 사람은 참 소례! 하하하하 야! 구독 누르셨습니까? 하나 둘 셋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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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보자 음성어는 거 거래 나는 솔직히 취했잖아 나는 솔직히 취했잖아 아니 뭐 너만 취했어? 야 내가 더 많이 마셨어! 나는 두 병 마셨어! 아 싫어 싫어! 싫어! 안 되지! 아 싫어! 카트레드 하실래요? 아 좀 취한다! 아니 얼마나 드셨어요? 아 나 취했지. 나 폭분자 하나 다 깠어. 저 두 병, 아 한 병 반째예요. 왜 반째예요? 지금 마시고 있니 너? 아니 아니 아니야! 그러면 잘하는 거! 오버워치! 오버워치를 합시다! 저 진짜 잘하는 게 오버워치밖에 없거든요? 오버워치를 1대1 하자고? 응! 아니 헤든이 잘하는 건 아는데 핸드킴 있으면 성감 좀! 아닐까? 거기에 대한 벌칙? 오케이! 정하고 계세요. 저는 정했으니까 뭐 할 건데? 뭐 할 건데? 귀요미 헤든! 방송 깟쩡! 라고 썸 engender 제가 뭐ieren Ν p. 해당 형 쫀득이가 만드는 개 재밌다. 그거든 Нач갔어! 뭐하ią analysis ить 정하셨나요~? mail collins lengu 점 시작! 먼저 30kg. 이 시간으로 개쌍 아아 나 안 변하는데? 나 안 변해 잠깐만 잠깐만 바스튜리지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200번 잠깐만 타임 타임 이거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에임하는 캐릭터는 좋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힐러신력을 어떻게 구분하게 서로 누가 힐 더 잘 주자 이거 대결하게 그럼 아나 한방전 아나 한번 덤벼 됐어? 1킬 1킬 3킬 4킬 5킬 8킬 10킬 11킬 19킬 20킬 잠깐만 우리 시청자한테 안 보여요 지금 아 그래요? 우리 시청자한테 안 보였어 그럴 수 있지 아 그럼 다시 해야지 그럼 다시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게 모르니까 방송이네 시청자인데 주인공이네 다시 해야지 시청자한테 안 보였는데 다시 해야지 맞지 맞지 지별에 괴식 먹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?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고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못 맞추겠어 아 나이스 맞췄다 아 잠깐만 안 보여 러브샤 러브샤 동점 동점 어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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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 거기서 나와 잡았어 잡았어 날아올라 어떻게 잘하네 왜 날아올라 빠바라라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라라 너 거의 다 이겼어 2킬 3킬 3킬 2킬 잠깐만 그만 쏠게 왜왜왜왜왜왜 1킬 남았다 수면 쪽으로 잡을게 수면 쪽으로 어 잡았네 마귀마귀 개식 당첨 쫀드가 너네 전매니저 개식 먹는단다 죽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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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먹겠다 야 바퀴벌레 먹었으면 좋겠다 바퀴벌레는 안파나 한국 제가 샘맛보스 빌려 드릴테니까 샘맛보스에서 드시면 안될까요? 와 쫀드기 컨텐츠 고민하던데 쫀드기 컨텐츠 나왔네 개꿀이다 툰시리킴 뭐가시덩 떠죽었는데 어 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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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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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드가 마귀랑 내기해서 너가 만들어주는 괴식 먹기 내기 가는 고고고 끝판왕 아닌가 밀어미 예 메르시 해주세요 이런얘긴 지지칩 메르시 그러면은 마귀가 이기면은 내가 괴식 먹방 없는걸로 해줄테니깐 마귀가 지면은 괴식 먹방 얹고 방제벌칙 일주일 방제벌칙 일주일 어 귀뚜라미 민초볶은가? 귀뚜라미 민초볶은가? 저 그런거 못먹거든요? 아이 누군 먹을수있어서 먹나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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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맛이 절대 싫어 식용사란 둘러 먹인건데 아니에요 식용사란 둘러? 그런게있소? 아우 우울워 좋아지지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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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냐 역시 그녀의 전신처 지주 쫀득시 박준석씨가 당신에게 끔찍한 음식을 선사할겁니다 하하하하 어림덕 아니 혜자 아니야 몸샷도 혜자야 나 무거워다 몸샷도 돼 몸샷도 돼 몸샷도 돼 몸샷도 돼 혜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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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개신 먹어야 되니깐 하하하하하 산세가 곱질로 나한테 내기를 거린 사람은 처음 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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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죽을거 우빙 안하셔도 돼요 혜자님 우리 바꿔요 정클의 때 위도우 어때요? 하하하하 진짜 렌즈 정클의 때 위도우까지 갔어 하하하하 혜자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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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취한.. 아 이제 취한다 아아.. 아 취한다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겠다 술 취했으니까 아.. 역전승 오케이? 그거 그냥 너가 역전승 할 때까지 할 거 아니야 이거? 아아 방제 뭐하지 방제 뭐.. 재밌는 거 없나? 방제 빅헤드의 노예입니다 일주일 어때? 그냥 방제 그걸로 하자 진짜 괜찮죠 솔직히 방제는 별로 관심 없어서 오케이 정했어 끝!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 괴식은 이제 물어볼까 내가? 방 하나 내드릴까요? 불 방 하나 내드릴까요? 밥 드셨나요? 나? 너 밥 먹이고 나가서 밥 먹을게 뭐 드시게요?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나 맛있는 거 먹을게 내가 만드는 거 먹으면 사고 싶으면 아직 없었어 아니 아니에요 일단은 친구들이 살아 움직여 이게 뭐냐면 이게 숨구멍이야 우리 위로미들 한번 볼까? 와 근데 얘네 다 튼실하다 애들이 왜 이렇게 튼실하냐 오늘 거는? 아 이 자식들아 너 이제 곧 이마이기 뱃속에 들어갈 거니까 안녕하세요 유럽으로 구입해 네 아 아픈가마 어떡해 아픈가마 일하시려봤어요? 오늘의 요리를 집도하러 왔다 오랫동안 사귀어도 그의 초밥엔 63년간 다 좋은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랜 세월과 장인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중국 김밥이다 중국 김밥이다 뭐? 양무치게 먹어야지 아하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잘 먹겠습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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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우우 자 오늘 아빠 재밌었죠? 다음에 또 아빠는 재밌는 걸로 준비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롱 아하 아 아 야 미쳤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아니 arkadaş